아, 아이씨! 오, 제이! 아이씨, 아이씨! 아이씨 마우스! 아이씨, 아이씨 마우스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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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고? 음! 아이씨! 어디서 먹을래? 너무 꿀! 멜론은 지금 손을 안됐네요 맹고에 정신팔해주세요 언니 근데 이거 제와룸 망고를 아아아아아 충성한 망고를 그때 따라서 그치 봐봐 이 안에도 보이지 아아 메론이 장난 아니지 이렇게 동그랗게 다 들어가 있구나 하나가 그대로 다 진짜 그렇네 이게 뭐 멜론 파서 딴 데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들어있는 거야 완전 신선해 난 원래 단 거 싫어해서 빈수에도 연유 이런 거 많이 넣잖아 막 시럽 같은 거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단맛이 아니라 정말 멜론의 그대로의 단맛이라서 너무 좋아 우리가 마트 가서 멜론을 고를 때 솔직히 겉만 보면 모르잖아 수박은 뭐 소리 멜론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?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야? 줄기나 이런 걸로 확인하는 거 아니야? 여기 밑에 오면 밑부분에 있지 여기가 딱딱한 것보다 약간 말랑말랑한 게 잘 있고 신선한 거래 빙수한 거 하나 들고면 돼요? 빙수한 거 하나 들고면 돼요? 빙수한 거 하나 들고면 돼요?